안녕하세요. 그림 속으로 한 걸음의 레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불의 나성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바로크 화가로 페리페 4세의 총애를 받는 궁정 화가였습니다. 인물화에 뛰어나 왕족과 귀족들의 초성화를 많이 남겼으며 그의 작품 신여들은 걸작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19세기 초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피카소, 달리, 프란시스 베이컨 등의 현대 화가들은 그의 작품을 재창조하여 경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불의 나성의 한국은 신여들과 더불어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스페인 왕 페리페 4세가 부엔 레티로 궁의 아련시를 장식하기 위해 주문한 작품으로 10년 전인 1625년에 있었던 80년 전쟁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브레다의 총독 유스티누스 판 나사우가 스페인 장군 암브로시오 시페놀라에게 성문 열쇠를 바치는 장면인데요. 스페인군은 도시를 포위하여 물자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항복을 받아 냈다고 하는데 벨라스케스는 당시의 극작가 칼드론 델라 바르카의 희곡 브레다의 코 위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회화에서는 무릎 꿇은 패장을 마리나 왕좌에 앉은 승장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에서 승장 스피놀라가 말에서 내려와 회장인 나사우를 동등한 위치에서 맞고 있으며 무릎을 꿇고 성의 열쇠를 건네려는 나사우의 어깨에 손을 올려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승자의 관대함과 기사도정신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스페인군의 마강함을 칭송하여 전쟁화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칭이면서 비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왼편으로 오렌지색 길을 든 할버드를 들고 있는 심드렁한 표정의 네덜란드군과 오른편에 불에다 함락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자를 벗고 있는 스페인 장교와 그 뒤로 보이는 창검을 높이 올리고 있는 군기 잡힌 병사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보이는 가운데 열쇠를 전달하는 두 장군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비록 승자와 패자를 동등하게 그리고 있지만 인물 표현과 구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왼쪽은 인물 묘사도 간결하고 무질서한 모습인데만에 오른쪽 말의 뒷모습과 화면을 빽빽하게 채운 창들은 위로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 무적의 스페인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은 창검이라는 별칭이 붙게 만들 정도로 그름의 주요 모티브인데요. 원래 스케치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해 그려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배경에 조감도 형식으로 그려진 풍경은 네덜란드에 직접 가보지 못한 델라스케스가 각종 판화나 지도를 통해 그곳 지형을 익혀서 그려놓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묽은 물감을 사용하여 정교하면서 절제된 터치를 사용하였고요. 두세 개의 적은 밑그림을 바탕으로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인물들의 작은 수정들을 상당히 간 즉흥적인 특징이 화면 전체에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바위 위에 흰 종이가 보이는데요. 벨라스케스가 몇몇 작품에 그려놓았던 모티브로 일종의 서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네요. 부레다성의 항복은 스페인의 영광과 광대함을 보여주라는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미술사에 손꼽힐 만한 완성도까지 갖춘 작품을 그려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수작입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진 벨라스케스였기에 이런 평화로운 전쟁화를 그려낼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레아였습니다.